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신경을 쓰시고 잘 관리를 하세요. 그래야만 어느 집이든 분명 부가 찾아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쌀과 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제대로이지 못한 집이 부유한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꼭 오늘의 이야기 신경 써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의 조건, 즉 번영과 부가 만들어지는 곳의 조건은 바로 물이 잘 흐르는 곳, 바람이 안정적으로 가두어져 있는 곳, 그리고 농가가서의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를 집으로 옮기면 쌀이 잘 보관되어 있고, 또 물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집은 부유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쌀은 꼭 이것에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의 식복, 즉 재물법은 커지고 좋아지며 여러분은 부유로움을 얻게 되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쌀은 항상 주방 근처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방은 집 안에서 재물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쌀은 식복, 즉 재물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에요. 하여 쌀은 반드시 주방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재물법의 영역에 재물법을 대표하는 것이 있어야 알맹이 있는 집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습하지 않게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두시면 되겠죠. 여러분 쌀은 꼭 주방에 두십시오. 네 그래야 절대 돈으로 인해 힘든과 고통을 겪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쌀은 꼭 대우와 존중이 있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수백 년 이상 부를 이어갔던 고택들을 찾아가보면 이 쌀을 두는 곳은 항상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금방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님들에게 쌀은 중요한 것이었고 또 풍수적으로도 이 쌀은 돈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여 항상 대우와 존중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곳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쌀통을 사용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또 냉장고 안에 두시는 건 역시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포대재, 발콘이나 세탁실, 그 외 집 외부에 두고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를 발로 차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네 절대 그런 집에는 부가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쌀은 절대 바닥에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쌀은 대우와 존중이 있는 곳에 두셔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절대 바닥에 그냥 놓아두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쌀을 보관하실 때는 바닥에 뭔가를 딸고 바닥에서 띄워서 보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아래에 있는 쌀이 변질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지만 또 이것은 풍수적으로도 대우와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 가정의 식복을 좋게 하여 부를 만든다는 방법입니다. 네 항상 쌀포대를 집에 보관하실 때도 꼭 뭔가에 위에 올려 두시도록 하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절대 현관 팬트리에 쌀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쌀을 두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현관 근처입니다. 이는 대문 옆에 쌀창고를 두는 것과 같은 곳으로 절대 이런 집에는 부가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물론 과거 유명했던 고댁들을 찾아가 보면 이 쌀독을 문 앞에 두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지 절대 그 집에서 쌀을 보관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네 어느 집이든 부는 깊숙한 곳에 안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쌀을 두는 장소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쌀을 둘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쌀을 베란다의 현관에 창가에 두시는 일만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는 가난을 만드는 최악의 풍수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쌀은 절대 한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돈과 관계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한눈에 보이는 곳에 두지 않는 것이 바로 풍수입니다. 네 쌀도 그러한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거실에 앉아 쌀이 바로 보인다면 그 집은 돈으로 인한 고난을 참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보관 중인 기금속이나 폐물들을 거실에 펼쳐놓고 사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쌀은 바로 식복입니다. 네 돈이에요. 이것은 항상 거실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곳 즉 조금은 숨겨진 곳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물론 싱크대 위에 작은 쌀통을 올려 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네 이건 역시 정말 좋지 못한 거예요. 만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시다면 그 쌀통 옆에 뭔가를 같이 두셔서 이 쌀통만 눈에 확 띄는 일은 없도록 만드십시오. 여섯 번째로 여러분 물은 곧 돈입니다. 이거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네 물이 청결치 못하고 좋지 못하면 그 집은 절대 번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풍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바로 서울의 지형입니다.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똑같네 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거예요.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대도시들이 이와 비슷한 형상인 곳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네 어느 곳이든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앞에 흐르는 물입니다. 물론 이 물이 크고 많으면 그 도시는 무조건 번영하는, 발전하는, 또 더 커져가는 대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하는 아주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대입을 시키면 여러분의 가정이 왜 어려운지 힘드신지가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나오는 곳, 담기는 곳, 보관되는 곳은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부의 척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이런 곳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을 청결히, 깨끗이 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집은 무조건 번영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물이 담기는 곳이 더러우면 그 집은 무조건 가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나오는 수전이 더러운 집은 무조건 가난한 집입니다. 물론 이는 사업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물이 담기는 싱크대 볼 안이나 세명기, 또 욕조 같은 곳이 청결치 못한 집은 무조건 가난한 집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세명기에 뭘 씻기가 미안할 정도로 정말 깨끗합니다. 네 싱크대 볼 안에는 그 무엇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풍수에서 말하는 부의 설칙입니다. 물이 담기는 곳은 무조건 깨끗이 하세요. 네 이곳들이 청결하면 부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물과 쌀은 무조건 휴지통과 멀리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쌀은 불을 만드는 것이고 또 이 휴지통은 불을 버리는 곳입니다. 네 절대 이 두 가지를 같이 두지 마세요.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만일 이 두 가지가 곁에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그 무엇을 하든 절대 불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올해는 꼭 방에 작은 휴지통을 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방에 물이 나오거나 쌀을 보관하는 집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물과 쌀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여러분의 가정의 돈이에요. 꼭 오늘 알려드린 대로 하셔서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6월부터 하는 강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아닌 사조학이나 풍수학, 성명학, 관상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 교육입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교육이고 또 유튜브를 통해 하는 교육이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다 상관없이 배우실 수 있으며 그동안 이 공부를 하시고 계셨던 분들이나 또 하시고 싶어 하셨던 분들을 위한 전문 교육입니다. 물론 아주 기초부터 전문적인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릴 것이니 꼭 이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 누구나 이 교육 다 받으시면 최고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